서태지와 아이들에 맞설 상대는 바로 전설의 힙합 듀오 듀스입니다. 의미를 찾을 수 없어 순간순간이 나에게 흔들어 왠지 내 맘속에 난 벗어나고 싶어 언제나 슬픔의 벽 속에 나는 흘러싸여져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는 자꾸만 멀어져가고 있는걸 나를 돌아와 그댄 나를 널 그리며 서있어 언제나 꿈꿔온 순간이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바람 미소와 함께 서있는 그래 너는 우름빵당 자 두팀 완벽하게 응답했습니다. 정확하게 제안해냈어요. 서태지와 아이들 누가 서태지입니까? 안녕하세요. 태지인데요. acy cuentemos 아일로 här